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구속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강행하기로 돼 있는 김호중 씨의 공연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공연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공연은 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중 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는 사람이고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일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연은 불가능한 게 기정사실화됐고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양한 변수는 존재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음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음주는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요 혐의 중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는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미 증거인멸의 혐의가 짙은 상황이고 도주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부인하다가 영장 실질심사 가서 전부 자백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백하면 사실상 피의자가 다투지 않고 자백한다라는 구속영장,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현저히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변론 전략으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언급됐던 게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김호중 씨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이 신청을 했고 결과가 지금 뉴스 저희 직전에 나왔는데 기각이 됐다고요? 네,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만약에 연기해주면 연기한 시간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 요일이나 시간이 더 주어진다는 결과이고 불가피하거나 정말 급박한 사정 아니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거나 이 정도 사유 아니고서는 내가 내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을 수행하는 문제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하면 많은 피의자들이 나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연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급박하거나 굉장히 실질적으로 연기할 만한 사유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어떤 송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자체를 법원이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법원이 이런 거를 심사할 때 김호중 씨가 지금 큰 공연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고 이런 정황까지는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냉정하게 결정을 한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고 지금 사법 절차에 의해서 피의자들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의 개인적인 어떤 경제활동 이익까지 고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콘서트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죠. 그런데 많이들 추측하시는 부분이 혹시나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경제적이거나 돈 문제로 많이들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공연은 소속사 측에서 준비한 공연이 아니고 단순히 가수로서 출연을 하는 공연인데다가 출연료는 받지 않고 이번에 공연을 하겠다라고 소속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 거네요. 그럼 김호중 씨가 밝힌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강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한 건데 맞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한 통신사의 보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측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이번 공연에 나오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번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연을 할 적에 만약에 어떤 공연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에 못 나오게 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가 본인의 어떤 고의나 과실로 그 공연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면 팬들이 또 거기에 티켓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관사 쪽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김호중 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상에.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에게 예정이나 어떤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거는 민법의 일반 조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로서는 그런 책임을 추궁받지 않으려면 사실은 무대에 서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뭐 이런 건데 음주가 빠져 있어요. 네. 음주운전죄와 증거인멸교사죄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지금 혈중알코올농도를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 보니 법원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유죄의 입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추가로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섣불리 음주운전죄를 이제 같이 넣었다가 범죄 소명에 다툼이 있다고 또 기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음주운전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결국은 위험운전치상죄나 도주치상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음주운전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이다 보니 중대한 범죄 위주로 영장을 청구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 소주만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업소 두 군데에서 마신 걸로 기억을 한다라면서 양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도중에 틈틈이 녹차나 음료를 섞어 마셨다라고 상세히 진술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시긴 마셨으나 만취될 정도로 나는 마시지 않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뭐 법적으로 지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치밀한 법리적인 주장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은 음주의 영향,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즉 이 주장은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블루투스를 작동하거나 어떤 기계적인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지 원인관계가 술 때문이 아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부인하고 무죄치지로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뜻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소주 10잔이라는 것은 소주 한 병 반을 넘는 수치면 보통의 사람들은 만취상태이죠. 면허 취소 수치에 다가가는 건데 나는 워낙 술 주량도 세고 음주의 시간도 7시간, 6시간 천천히 마셨기 때문에 사고 날쯤에는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사실은 음주 사실만 인정을 할 뿐 핵심 구성요건은 지금 법리적으로 무죄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